교통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기는 선진국일수록 더한 모양입니다. 영국에서는 각종 차량이 좀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텔레비전 교통작전이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. 복잡한 내거리마다에는 교통순경 대신에 텔레비전 카메라가 장치돼 있고 작전본부에는 수상기가 비치돼 있는데 화면으로 봐가면서 차가 많이 밀린 쪽에 푸른 신호등을 켜주게 돼 있습니다. 아무튼 좋은 세상에들 살고 계십니다.